안나 안나 뭐하네 오늘은 우리 안나 안나들이고 지내전 가봅니다 친구들하고도 오랜만에 인사하고 목욕도 좀 하고 안나 니 안 씻은지 한달 된거 같은데 안나 안나 인사해 가보자 안나 안나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 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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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이따 안나 안나 정기 이리 와 이따 하나도 몇일 헬 안나! 와, 뭐하네? 한 달 만에 먹을 뻔 안나 2시간 후 안나! 안나꺼야 안나꺼야 이거 안나 안나야 안나꺼 보자 보자 안나야 보자 보자 아빠 하나도 안 넣었는데 알았어 알았어 안나야 보자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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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나 코나도 눈이 안좋아져가지고 팔자주름에 있는 털이 눈을 찔러가지고 이 팔자주름 매력 포인트 이거를 생수술을 시켜줘야됩니다 일단 양 넣어보고 이 피키들이 눈이 돌출이 되어있어가지고 진정한 아구이 낫이 ranna에게 마주언니 한 거 볼까? 난 안으로 한 올도 수고했어 한 올도 수고했어 친구들도 보고 오랜만에 선일들도 보고 안으로 알아 다 할게 야 내가 한도 도전 엄마, 안 나와. 아빠한테 고러기야. 잘자.